다투던 사람의 팔꿈치를 자동차 사이더미러로 치고 도저한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승용차를 몰아 주차 단속 여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송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승용차 운행에 대해 피해자나 일반인이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씨는 2011년 12월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버스정류장에 승용차를 정차하던 중 주차 단속 여원 이모 씨가 차량 이동을 요구하자 이씨와 말싸움을 벌인 뒤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로 이씨의 팔꿈치를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더 포근해 성큼 다가온 봄기운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따뜻하겠는데요. 대구경부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18도로 어제보다 더 높겠습니다. 3일절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월 28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